건강오름 김구니 그래서 오늘은 간암을 비롯해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이상신호 3가지와 간에 좋은 2가지 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신호, 첫번째는 간질환입니다. 양치질을 잘하고 구강질환이 없는데도 입냄새가 심하다면 간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간에 이상이 생기면 간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노폐물이 제대로 해독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럴 경우 대사와 해독작용은 물론 배설능력까지 떨어져 입에서 달걀 썩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간경변이나 간암 환자의 입에서 달걀 썩는 냄새나 피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잘 알려진 간암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황달 등이 있지만 입냄새 또한 많은 간암 환자들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간은 70%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립니다. 특히 간암으로 인해 소화 및 분해작용의 이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입으로 냄새가 올라올 정도라면 어느정도 병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 없이 입에서 달걀 썩는 냄새나 피냄새가 자주 느껴진다면 당장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신장질환입니다. 입에서 아세톤이나 암모니아 같은 시큼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면 신장 이상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체내 암모니아가 배출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입으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캐톤증이라 불리는 이 증상은 특히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고혈당 상태에선 포도당을 체외로 배출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캐톤을 에너지원으로 확보합니다. 하지만 신장에 이상이 생겨 이런 작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입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날 수 있으며 혈당 조절 능력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의학계에서 당뇨병성 캐톤증은 당뇨 환자에게 대표적인 응급 상황이며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신장질환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도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다이어트 식단의 경우 탄수화물 대신 지방이 분해되면서 캐톤이 형성되고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입에서 시큼한 약품 냄새가 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비염과 충농증입니다. 평소 입냄새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입냄새가 심해진다면 입인후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충농증이나 비염이 생기면 코로 호흡하기가 어려워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으로 숨을 쉬면 침이 마르고 입안이 건조해져서 구강 내 세균 번식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입속 세균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단백질 분해가 잘 일어나 그만큼 입냄새가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콧물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목 뒤로 넘어가 기관지로 흘러들면서 심한 입냄새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비강 세척이나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코로 호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평소 습도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갑자기 생긴 입냄새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해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특히 간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음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을 지켜주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와 된장입니다. 부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B 그리고 황화합물 등의 성분은 간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들은 간 질환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간 해독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체내 합성을 도와주는데요. 또한 항산화 적응이 우수해서 간의 피로회복과 함께 신진대사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런 부추를 살짝 데친 후 된장과 함께 묻혀서 먹는다면 간 건강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부추를 살짝 데칠 경우 베타카로틴 함량이 26배까지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된장은 부추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의 소화 흡수를 도와 부추와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부추에 풍부한 칼륨 성분은 된장의 나트륨 배추를 돕고 된장에 부족한 비타민 A와 C를 보완하여 시너지 효과가 우수합니다. 이렇게 살짝 데친 부추를 된장을 포함한 각종 양념에 조물조물 묻혀서 먹는다면 맛있고 건강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부추, 된장 무침으로 간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늘과 우유입니다. 마늘에 풍부한 알리신과 유황성분은 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마늘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유효성분의 흡수율과 항염증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마늘과 우유를 같이 먹는다고 하면 냄새도 강하고 뭔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마늘을 살짝 익히면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마늘을 끓는 물에 10분 정도 익히면 특유의 향과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아조엔 성분으로 바뀝니다. 아조엔은 체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성분으로 항염증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익힌 마늘을 우유와 함께 믹서에 갈아서 마시면 간을 더욱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조엔은 지용성 성분으로 우유의 지방성분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고 우유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성분은 간 해독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루 한 잔 마늘 우유를 꾸준히 마신다면 간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입냄새로 알 수 있는 건강상태와 간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음식 이외에도 토마토와 계란, 브로콜리도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리한 근력운동보다는 적당한 유산소 운동이 간 건강에 더욱 도움을 주니 꾸준한 운동도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